즐거운 술자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 숙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좋은 방법 있나요? 나라마다 숙취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요? 야산! 우리 그리스에서는 술 먹고 나서 꼭 이거 먹어요. 참 그리스네요. 바로 이 버터인데요. 그리스인들이 사랑하는 해장 음식, 버터.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먹는다고요? 해장으로? 노스티모스. 사실 좀 힘들었어요. 표정은 아닌데요. 오늘 무리수 드셨는데. 오 마이 갓! 투에르토리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외국인 같아요. 어? 여기가 어딘가요? 우리는 이 레몬! 발라! 왜요? 투에르토리코에서는요. 해장의 레몬이 꽤나 독창적으로 됩니다. 저걸 버린다고요.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야이야이야이야. 술이 깬다. 아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확 깬 모습이죠? 레몬으로 와. 강도 씨가 깨고 있어요, 지금. 아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자, 이번에는 가까운 나라, 중국으로 가봅니다. 어떻게 해장하나요? 중국은 시원한 바이저. 대륙의 해장음식, 바로 반회복에 효과적인 아미노산 듬뿍 든 날달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영국의 아주 무시무시한 해장법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영국의 해장법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영국의 해장법을 알려드립니다. 메리의 피! 그 정체는 바로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진 해장법을 알려드립니다. 맛이 별로일 것 같은데요. 매콤하고 알싸한 맛의 블러드 메리 한 잔이면 술이 확 깬다고 하네요. 술이 깨는 게 아니라 정신이 확 깬다고 하네요. 아, 체력도 좋으십니다. 그에 반해 독일에서는요. 맥주의 나라답게 제대로 된 음식으로 해장을 한다는데요. 이 요리가 바로... 제작 요리인가요? 통째로 절인 청어입니다. 독일인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청어절임. 총 7개월. 지금 소금전점장에 6개월. 허브 국물의 1개월. 이렇게 소금시킨 청어는요. 특별한 조리법도 없이 피클과 함께 송으로 거부는 것이 특징인데요. 청어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그 효과가 확답니다. 아니, 덜 미겠는데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달한 각양각색의 해장법. 하지만... 단언컨대. 가장 최고의 해장법은? 뭘까요? 바로 적당히 맞히는 것 아닐까요? 꼭 아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